이 경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던 서포터들이 안중석을 채웠습니다. 오늘 밤 경기 흐린 날씨에 간간히 빗방울도 떨어지고 있습니다. 오늘 경기 샤우팀의 신 한준희 혜설이형과 함께합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 안녕하십니까? 중견 방송을 마치겠습니다. 지금까지 한준희 혜설이형과 함께 보내드렸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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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알아낸건데? 수고하셨습니다. 죄송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오신이 성고물의 신고물을 상상하게 만들었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업그레이로 만든 다음 수고하셨습니다. 오신이 성고물을 부착해졌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한국국토정보공사